무공 비급 무공은 개인 메뉴 무공 비급 또는 단축키 K키를 눌러 무공 비급 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캐릭터의 레벨마다 습득할 수 있는 무공의 종류와 각 무공의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계열과 특성을 선택해 적용하면 출연이 변경됩니다. 선택한 특성에 따라 같은 무공의 효과가 달라지거나 다른 무공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무공에 무공 강화 포인트를 부여하면 무공의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정 장비 아이템을 장착하면 일부 무공의 효과가 강화됩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은 무공이 있을 경우 최대 5개까지 무공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가 지정한 특성과 밖에서 쓰는 무공기 비급 Actual 3기 수 있습니다. 신규가 지정한 특성과 밖에서 40개의 문의 입장에서의 방문가 가능한 특성과 밖에서 52개가 흥량한 특성이 있습니다.